안녕하세요 원장님 현재로는 안화상 용기 보형물로 아 이건 외국에 계신 분이더라구요 본시멘트로 수술하시는 분은 원장님이 유일한 것 같아요 두상 성형 안화상 용기 가능할 거라 믿고 2000년대 초반에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여러가지 상담했는데요 다들 완고히 불가능하다 두상 보형물은 실리콘으로 한 3-4mm 정도만 확장 가능하고 안화상 용기 보형물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이 안화위 신경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다 라고 퇴짜를 받았습니다 이 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못할 이유는 없죠 이걸 피해서 하는 거죠 눈을 보면서 피하는데 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누군지 알거든요 유튜브에서 안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환자분이 가르쳐줘서 근데 그분은 내시경으로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형물을 못 넣죠 그분은 근데 저는 그냥 열어서 눈으로 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피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20년 동안 관심을 둔지라 드디어 한 분이 공개적으로 시술 시작해서 눈만 끄고 기회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시술되고 있지만 이 베리 에필리라는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 아주 실리콘으로 희한한 얼굴들을 많이 만드세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분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우리랑은 완전 다른 그림이에요 여자들 여기 광대뼈 남자들 광대뼈 여기 빵 튀어나오게 보형물 이따만하게 넣어요 그래가지고 막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턱도 막 이렇게 만들어 놔요 우리랑은 다른 세계에요 동양인하고는 그들하고는 광대를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놔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그분 홈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베리 에필리 그러면 그분 홈페이지 링크 나올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실리콘을 활용해서 이제 3d 프린팅 기술하고 접목해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무튼 그런 분인데 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홈페이지 보고서 야 쩐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미국에서 행해지는 3d 프린팅 관련된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랑은 완전 다르고 좀 재밌어요 아무튼 이분이 질문 주신 거는 그래서 안화상 윤기를 어떻게 만드는데 이제 본인 생각에 이분 생각에 이게 동양인은 오비탈 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오비탈 림이라고 해서 눈 확 이거를 눈뼈를 주변을 눈알이 들어가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눈 확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더 키울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동양사람은 이게 작은데 여기만 크면 원숭이 같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눈도 더 뭐 이렇게 뒤튜한 것처럼 커질 것 같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서양인의 이제 뼈 모양인데 여기다 좀 낙서를 제가 좀 해볼게요 이분 말씀이 여기를 이렇게 좀 넓게 파고 여기도 좀 이렇게 넓게 파자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구멍이 커지니까 눈이 뒤로 쑥 그윽하게 빠지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높이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를 더 파면 뒤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상상 속에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사람은 그게 안 돼요 중요한 건 한국사람은 여기가 넓어요 여기가 머리통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 측두근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화성 용기 수술을 여기서부터 여기서 한다 해도 이게 넓어가지고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파면 눈이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붙잡아주는 인대가 이렇게 붙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미디알 칸탈텐던 라테랄 칸탈텐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갈아 버리면 얘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똥 그래 지어서 딱뿌리 인형처럼 단축분형이 눈이 돼요 그리고 감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수술은 동양인에서는 생각할 수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해서는 혼자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수술은 안화성 용기 수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권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정 원하시면 제가 뭐 해드릴 순 있어요 이런 입장이지 안화성 용기 나 잘해 나 와 내 다 해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꼭 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왜 하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묻고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튀어나온다는 거는 진화론 쪽으로 보면은 약간 후행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인원에서 현생 인류로 오면서 이 안화성 용기는 점점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화성 용기를 만드는 거는 약간 후행으로 가는 거예요 오랑우탄, 침팬지, 네안데르탈인, 뭐 코로만용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는 약간 진화로 보면은 원숭이부터 사람 보면 그 중간 단계에 뭐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배운 거 크로만용인 뭐 네안데르탈인 뭐 그런 그런 쪽으로 후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좀 있으면 남성성이 강조되는 건 맞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에필리 거기 가보세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 놓고요 여기 광대에 팍 튀어나오게 해 놔 가지고 보면은 쩌는 사람 있어요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동양인에서는 그렇게 해 놓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원숭이 유인원 꼴 나와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이게 동양인은 넓어서 여기만 나오면 안 돼요 서양 애들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와도 그렇게 느낌이 안 들고 눈이 들어가 보이고 그윽하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우린 이게 넓어서 여기만 뿅 튀어나오면 어 혹성탈출에 있는 아 스타트랙에 나오는 그 외계인 같은 느낌 나와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여기만 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